충남도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회생 기업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. 도는 다음 달부터 회생 절차를 인가받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1년에 2%의 이자를 보전하고 최대 20억 원, 총 2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돕기로 했습니다. 충남도는 이번 협약으로 도내 회생 기업들이 낮은 금리의 금융지원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